셀레브라티, 유명인사나 명성,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셀레브라티에서 나온 거예요. 셀럽. 자, 셀레브라티, 유명인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설레브리죠? 셀레브라티, 설레버렸지? 설레버렸지? 유명인사, 명성이란 뜻도, 유명인사니까 명성이 있겠죠? 셀레브라티, 유명인사, 명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disposable, 일회용에. 자, disposable, 이것을, for, 4번을 접었어요. 왜? 4번 쓰려고. 한 번 쓰고 또 접고, 한 번 쓰고 또 접고. 원래는 몇 회용이에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for, disposable, disposable. 원래는 일회용에. disposable, 일회용에. 자, 어드 마니쉬, 혼내다, 훈계하다. 어디서 마니쉬를 했어? 이렇게 하면서 혼내다, 훈계하다예요. 자, 어드 마니쉬. 어디서 마니쉬를 해서 어드 마니쉬. 혼내다, 훈계하다. 자, passer. 소포, 꾸러미입니다. 자, 어머니가 농사를 져가지고 팔을 갖다가 쓸어가지고 이건 아들 보낼 거, 이건 딸한테 보낼 거, 꾸러미로 나눠서 소포를 보낸 거예요. 자, 팔을 쓸어가지고 소포로 꾸러미로 보냈다. 자, 팔을 쓸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소포 보낸 거예요. 파슬, 꾸러미, 소포. 파슬. 팔을 쓸어서 파슬, 꾸러미, 소포. 자, 말러큐울, 분자. 말러큐울. 귤이 말러가지고 쪼만해지고 또 쪼만해지고 쪼만해지고 분자만 남겠죠? 그래서 말라서 귤이 분자만 남았어요. 말러큐울, 분자. 말러큐울, 분자. 자, 프로보크. 반응을 유발하다, 화나게 하다. 자, 파파라치들은 프로 선수를 맨날 쫓아다녀가지고 프로 선수들을 화나게 하죠. 그래서 프로를 복과돼가지고 프로보크, 화나게 하다. 화를 유발하듯이 어떤 반응을 유발하다. 프로보크, 프로 선수를 복과돼서 프로보크, 화나게 하다. 어떤 반응을 유발하답니다. 자, 버스. 북적대다, 서두르다, 혼잡. 자, 버스를 아침에 타면은 막 북적대죠? 만원버스래서. 그리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막 또 서두르죠. 빨리 좀 가세요, 늦었어요. 하면서 서두릅니다. 버스를 타니까 사람들이 북적대다, 서두르다, 혼잡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버스 배웠었죠? 자, 버스. 만원버스. 자, 아침에 버스 타려고 서로 먼저 타려고 소란, 야단법석이었어요. 소란, 야단법석. 약간은 비슷한 뜻이죠? 소란, 야단법석. 이건 버스. 버스를 탔더니 북적대고 빨리 가자고 서두르고 혼잡합니다. 자, 컴팩트. 소형에 컴, 컴퓨터로 잘했죠? 컴퓨터가 뒤에 있는 백팩, 이 백 가방이죠? 가방에 투,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이 컴은, 이 컴퓨터는 소형이에요. 컴, 팩, 투. 알겠죠? 이 컴퓨터가, 팩에 투,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컴퓨터가 소형에. 컴, 팩트. 컴, 팩트. 컴, 팩트. 소형에. 자, 부시. 관목, 덤불. 관목, 덤불에서 뭔가가 숨어서 부시럭거리고 있어요. 사자가 부시럭거리네요. 자, 부시. 부시럭거리는 관목, 덤불이에요. 부시럭거린다. 어디서 부시럭거려요? 관목, 덤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부시. 부시럭, 부시. 따라하세요. 부시. 부시럭, 관목, 덤불. 자, 팩. 토닥거리다, 쓰다듬다. 자, 애완동물을 펫이라고 하잖아요. 이 펫을 갖다가 토닥거리고 쓰다듬겠죠? 팩. 토닥거리다, 쓰다듬다. 팩. 토닥거리다, 쓰다듬다. 자, 복습. 셀레브러티. 왜 설레부렸어요? 유명인사를 만나서 유명인사의 명성. 그 다음에 disposable. 디스. 이걸 포저블. 네 번을 접어서 썼어요. 원래는 몇 회예요? 일회용에. 어드마니쉬. 어디 마니쉬를 했어? 하면서 혼내다, 훈계하다. 파슬. 팔을 쓸어가지고 꾸러미로 나눠가지고 자식들한테 소포 보냈죠? 꾸러미, 소포. 말러큐. 말라서 귤이. 말르고 말르고 말라서 뭐만 남아요? 분자. 자, 프로보크. 프로선수를 파파라치가 복과됐죠? 따라다니면서 화나게 하다. 어떤 반응을 유발하다죠? 화를 유발하듯이 유발하다. 아, 화나게 하다. 자, 버슬. 버슬 탔더니 북적대다. 빨리 가자고 서두르다. 혼자. 자, 컴팩트. 커미. 컴퓨터가 팩. 뒤에 팩에 투.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소형이에요. 소형에. 자, 부시. 부시럭거렸어요. 어디서? 관목. 덤블. 자, 펫. 자, 펫. 애완동물을 토닥거리다. 쓰다듬다. 자, 테스트 헤어. 셀레브러티. 유명인사. 명성. 디스포저블. 일회용에. 어드마니쉬. 혼내다. 홍개하다. 파슬. 꾸러미, 소포. 말러큐. 분자. 자, 프로보크. 화나게 하다. 어떤 반응을 유발하다. 머슬. 북적대다. 서두르다. 혼잡. 컴팩트. 소형에. 무시. 관목. 덤블. 팟. 토닥거리다. 쓰다듬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끄고 끄고, 끄고, 끄고. 다섯 원. 수먹어. 빠르게 안기iment 사용하 mistake attorney Manh for sale. Game over.